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통정호의 표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넘어가 가지고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통정호의 표시라는 게 이거죠.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예전에 채권자 A로부터 10억을 빌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가만 놔두다 보면 이 채권 채권자가 여기 가압류 들어와 가지고 막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? 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을에게 돈 받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을 등기를 이전을 해 줍니다. 나중에 너 나한테 대신 돌려줘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 둘이 값도 부동산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고 을도 그걸 알고 있죠. 이렇게 서로 짜고 등기를 넘겨준 걸 우리가 통정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입니다. 그럼 등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이렇게 갑 앞으로 돼 있다가 을 앞으로 넘어가 있죠. 그럼 이제 이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는 갑이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가압류도 여기 못 걸어요. 그런데 나쁜 놈 근처에는 나쁜 친구가 있게 마련이 있지 않으니까 이 을이 나쁜 놈이야. 역시 더 나쁜 놈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 을이 어떻게 하냐면 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야 내가 싸게 주고 팔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3자한테 이걸 넘겼잖아요. 넘겼잖아요. 그죠? 그랬을 때 자 우리 비지니 의사 표시에서는 이 상대방이 얘 비지니를 몰랐기 때문에 얘가 무효냐 유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둘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무효야. 언제나 얘네들은 언제나 이건 무효예요. 그런데 통정호의 표시는 얘네 둘의 관계보다 이 제 3자가 훨씬 중요해요. 왜냐하면 얘네 둘 간의 관계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을은 부동산 이 제 3자한테 안 넘어갔으면 부동산을 항상 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제 3자한테 팔았죠. 팔았을 때 이 무효가 이 얘네들의 이 통정호의 표시 무효가 그 유명한 상대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제 3자가 선이라면 이 제 3자가 선이라면 갑은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해요. 누가 이 제 3자가 악의 즉 얘네 둘이 이게 통정호의 표시라는 거를 알고 있었으면 얘도 나쁜 놈 중에 하나네라고 해서 갑의 욕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얘가 선인지 악인지 입증 책임은 누가 있어요? 갑한테 있어요. 갑한테. 알았죠?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입장을 한 건 바꿔놓고 그러니까 얘는 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무효이니까 제 3자가 악의가 돼야지 좋은 거야. 왜?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제 3자 입장에서는 봐봐요. 선인지 악인지 이거보다도 얘는 만약에 이 부동산을 그냥 자기한테 넘어온김에 자기가 가지려면 악의 선이 이전에 하나 따지는 게 있어. 뭘 따져야 되냐면 얘가 진짜 제 3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동산이 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됐는데 얘가 애초에 자세히 찾아봤더니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아니면은 얘가 이 거래 이전부터 있던 애인데 이렇게 만약에 드러나잖아요. 그러면 선인지 악인지 따질 필요도 없어. 그냥 얘는 제 3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그냥 이거 돌려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우리 봐봐요 여러분들. 제 3자의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 허위 표시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그 후에 새롭게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 3자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제 3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제일 간단한 얘는 매매로 됐다가 또 여기로 매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간단하겠지만 다른 상대방한테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얘가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단은 얘가 제 3자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요. 왜냐하면 제 3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제 3자가 을 다시 즉 을의 아들이야.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이런 상속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 3자가 아니거든요. 제 3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돌려줘야 돼. 그러니까 뭐 제 3자가 아니면 선악 같은 건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. 이 기본소 52페이지에 나온 표가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제가 그 이론 강의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뭐 설명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강의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통정의 표시 공부하다 보면 선인지 악인지 이거는 뭐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요.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지. 근데 갑자기 얘 제 3자 제 3자 뭐 어쩌고 나오면서 제 3자인 경우와 제 3자가 아닌 경우를 왜 분류하지? 시험에 나와요. 얘네들이 제 3자인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왜 분류가 되고 얘가 제 3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제 3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외우잖아요. 그러면 외워지지도 않아. 설명 듣고도 그게 왜 그래요. 그렇죠. 이거를 왜 제 3자인지 아닌지 따지지. 일단 제 3자라고 밝혀져야지. 그 다음 단계로 선인지 악인지를 어떻게 해요. 따져볼 실익이 있는 거지. 만약에 얘가 제 3자가 아니면 이거 아예 따질 필요도 없다니까요. 왜 그냥 넘어가. 무슨 얘기냐. 그러면 이 을 다음에 어떤 권리를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 3자로 판명이 나는 게 좋겠어요. 아니면 제 3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나는 게 좋겠어. 그렇죠. 제 3자로 판명이 나야지 좋은 거야. 그래야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이 갑이 눈이 빨개져가지고 선인지 악인지 밝혀 내려고 하겠죠. 무슨 얘긴지 아시죠. 그러니까 민법이 여러분들. 여러분들 외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왜 이걸 외워야 되느냐. 이거를 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느냐.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외울 분량도 작아집니다. 아셨죠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